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화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 임 씨. 네 임 씨고 이분이 좀 어떤지 생각했을 때. 네 이분이. 네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작년서부터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예 작년서부터 운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그래도 3년 대운이 들었다 그래요. 조상이 도와서 사시는 분이다.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이 사람이 복이 많아요. 예 조상의 복도 많고 예 인복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요. 그래도 운이 들어서 괜찮지만은 4월달 11월달 요 때는 조금 낙마수나 구설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예 4월이나 11월 동지 달에 좀 낙마수나 좀 구설수 좀 인간 조심해야 된다 그러세요. 어찌 됐건 이 사람이 참 복이 많아요. 타고난 복이 많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 같고요. 올해 그래도 운이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아주 좋다 그래요. 이분이요 원래 좀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. 타고난 복이 많아요 이분이. 연예인인지 연예인 아니면 좀 가수 쪽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.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인기를 한 모음에 받고 있다 그러네요. 아 약간 좀 인기를 좀 많게 주변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직업을 가지고. 예 눈에 띄는 직업을 가졌다 그래요. 그래서 예 올해 올해 조금 운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대운이 들어서. 앞으로도 그러면 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. 3년 운은 아주 좋아요 이분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인물도 좋으시다 그래요. 그래서 조상이 이렇게 한이 많은 조상이. 앞을 서서 그분이 이렇게. 원력으로 이렇게 잘 풀린다 그러시네요. 조상에서 도와줘요 나중에는 부자로 살 사줘요. 지금까지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초년은 좀 안 좋았어요 운이. 근데 작년에 19년도부터 운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앞으로는 탄탄대로 다 그래요. 승승장구한다 그래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. 이분은 미스터트롯 보셨어요? 트로트 좋아해요 저. 미스터트롯은 안 보셨고? 한 번 봤어요. 거의 나오는 이명웅 씨 아세요 선생님? 네 알아요. 이명웅 씨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. 아 예. 이분이 이렇게 조상이 돕는다고 그러잖아요. 조상이 도와서. 잘 살겠어요 부자로. 앞으로 잘 되겠어요 이분은. 노력도 많이 하고. 너무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. 재능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한다 그래요. 트로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선생님이 좀. 이쪽으로 나오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나요? 이분이 다재다능하시잖아. 네.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거 배우 같은 것도 괜찮고요. 뭐든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다 잘하시는. 네. 그리고 연구를 저기 뭐야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.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. 괜찮다 그래요. 그리고 이분이요. 원래요. 조금 사주는 잘 탔지만. 액땜은 좀 많이 해야 돼요. 몸에 흉이나 점이 있거나. 그런 걸로. 액땜을 좀 하면 명도 길고. 애군이 들어서 그런 땜을 하면. 명도 길고. 앞으로 더 잘 풀린다 그래요. 지금은 지금 날짜가 이제 3월 9일이잖아요. 네. 이게 아마 영상이 나갈 때는. 이미 우승자가 나왔을 거예요. 지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.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잖아요. 선생님이 봤을 때 이명훈 씨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네.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승할 수. 네. 저는 이명훈 씨가 우승하기를 기원합니다. 아. 팬심으로 아니면 사주로. 팬으로 그런 마음도 있고요. 사주로도요. 이 사람 운이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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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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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